오늘 저희 이제 원래 하트 향상하는 전통 같은 거죠. 실력이 오고 있는 전통, 열랭사 같은 그런 걸 할 건데 꼭 해야죠, 과연 한 번도 아니지?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 이렇게 꺾어버려 봤을 때. 진짜 내가 이렇게 딱 차지. 오,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. 내가 이러는 순간 뭐야. 어, 이걸 해줄지. 이게 된다고? 나 이러는 소리가 싫어. 나 원작 같으니까 이 형이니까. 하나 둘 셋. 잠깐만, 둘 셋. 엄마 둘 셋. 마이크는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야 되나?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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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일어났네 좋아, 너 오른쪽으로 하냐? 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할 수 없어요 왼쪽으로, 어? 괜찮은데? 아, 내 입은 번호로 그러는 건 지금 해결과 잘 못하는 사실 봐, 내 입은 맘에 벅이 아쉬워 너가 이렇게 너, 내가 이렇게 열하고는 지금 바로ос이 빠져들어 마주 겨드리려고 아, 나 아, 나 아, 나 그렇게 입은 맘에 내 손은横이 그래서 나는 이 방을 담보는 모레들 커플로 김지호잌忙.... 나 울раст 동시에 누군가 나왔죠? 나왔어? 오 잘 피해가 안 돼 그런가? 살짝 안 맞았어 여기에도 맞춰보자 이 머리띠가 하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? 눈에서 하트가 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집! 지민 집! 아 지민 집 너무 처음에 잘 못한 것 같아요 리허설 없이 아파트에 너무 조심하게 사랑한다고 의견이 저 소심했는지 한 가지 진짜 아쉽고 제대로 할 거예요 우리 이벤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우리 이벤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 약간 좀 리허설 없이 해서 야가 조금 소심하게 했거든요 원래 아미는 소심하게 하는거죠 아미는 아미 사랑은 소심하게 하는거죠 마지막 진짜 마지막 활동 펀드 피규어 같은 기분이 이상해요 좀 남았는데 너무 마지막 활동을 그래서 뭔가 너무 빠르게 느껴져가지고 살짝 좀 아쉽는데 그래도 마지막이 아직 아직 마지막이 아니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을 더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빨리 다음주 목요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핫 이벤트 너무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많은 핫 이벤트를 연구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핫들을 쏟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제 생각으로는 뭐 한 80%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쳤어가지고 실수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실수하고는 뭐 지민이라고 이야기는 안하겠고요 지민이가 뒤에서 이상한 분들을 듣고 있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을 위한 진짜 핫이니까요 네 여러분 진짜 사랑해요 우리 봐요 우리 봐요 감사합니다